매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아이들 음식물 쓰레기 속 썩은 채소와 먹다 버린 빵들이 아이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져 쓰레기장에서 자란 14살 오스틴 하루 종일 모은 고찰들을 팔아도 받은 돈은 고작 100원 남짓으로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돈입니다 오스틴의 유일한 소원은 쓰레기장을 벗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오스틴과 같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원해 주세요 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